3,500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파피루스에는 유방의 종괴를 고온의 열로 치료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. 그런가 하면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금원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. 약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는 수술로 고치고 수술로 고칠 수 없는 환자는 열로 고치며 열로 고칠 수 없는 환자는 불치의 병자다. 그러니까 인류는 그야말로 수천 년 전부터 뜨거운 열로 질병을 치료해온 셈인데요.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 열로 암을 치료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.